이렇게 별명지기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나중에 가면 꼬추에도 별명 지어줍니다 쪼꾸미 이런 거 나 쪼꾸미였어 내 2층에 쪼꾸미였어 귀엽게 이렇게 부를 수 있으니까 니꺼가 쪼꾸미였다고? 니꺼 쪼꾸미였다고? 다들 컨디션도 안 좋은데 막장으로 싸우자 오늘의 주제는 남과 여 상대의 언어 이야기입니다 남과 여가 사고 체계도 그렇고 사용하는 언어 범위도 너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남성의 뇌의 언어 중추는 하루에 7천 개 정도의 단어를 말하면 굉장히 피로함을 느낀대요 7천 개 반면 여성의 언어 중추는 하루에 2만 개 정도의 단어를 말해야 3배네 사실 너무 큰 갭이잖아요 거의 3배야 이걸 보면 사실은 남과 여는 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야? 시당초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갭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냐 그 시기가 있죠 사랑에 빠지면 이제 뇌에서 다 아시죠? 뭐가 분비되죠? 도파민?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되잖아요 맞잖아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좋은 건 다 나와 세로토님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그러니까 호르몬 맞지 특히 도파민이 분비될 때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자들이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맘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심지어 2만 개의 단어를 소화해도 안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때는 연애 초반에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도파민이 아시다시피 계속 분비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과 여는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을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지 세 가지로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호칭이 있어요 호칭? 네 자 먼저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은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막 싸움 안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건가? 금슬 좋은 거 너무 사이좋고 나 되게 적을 거 같아 나도 한 20%? 20% 저는 11% 11% 저 7% 7 10 아래? 저 3% 전체의 10% 정도 된다 오오 누가 맞췄지? 그러니까 뭐 7 7, 11 살다보면 당연히 싸우는 투닥투닥거림이 있는데 그렇게 금슬 좋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퍼센트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시기도 너무 중요할 거 같고 그럼요 나 이 얘기 듣자마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판 반대로 들고 싸우는 거 생각났거든요 판이 뭐예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판에 식탁이 아니라 판을 펴서 판을 뭐라고 하지? 판이라고 하지 않나? 식판 식판 밥상 교자상 저희는 판이라고 불렀거든요 판 펴라 이렇게 하면 밥 먹는 거예요 밥상 펴라가 아니고 상이 아니라 판이야? 아 밥상 펴라 이런 표현을 경상도가 안 있어요 아 그럼요? 판 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판이 밥상인 거죠 약간 느낌 판 펴라고 하면 약간 하우스 느낌인데 하설도박장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럼 바깥에서 경찰에 있자 선수 입자 하하하하 그런 거 하겠죠 어쨌든 사이가 좋은 부부들이 꼭 이름을 부르거나 호칭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살면은 뭐 부를 때도 그냥 할 때도 밥 먹어 아 이름 안 부른다? 호칭을 아예 안 부르지 어디야 일찍 와? 뭐 이러는데 꼭 이름을 예를 들어서 창석 씨 밥 먹어 라거나 아니면 호칭 오빠 자기야 여보 밥 먹어 이렇게 호칭이 꼭 있었대요 야는 어때요? 야는 이제 너가 야로 하는구나 야요 야 밥 먹어 야 아니죠 오빠라고 하죠 어 네 또 또 올랐습니다 경상도 보썠보썠 파편화는데 어디 갑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보썠보썠 귀엽다 엄마 진짜 빡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천생연분이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부부들이 호칭을 넣어서 이제 애칭을 사용하는데 미국에선 대표적으로 허니 데이비 달링 이런 거 우리는 뭐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봉이가 있고요 여봉 고기 싫어 야 너무 영웅보고 민경한테 최대치로 쓰는 애칭 뭐예요? 연애 때 포함 부라라고요? 부라로 불렀어요? 그거는 좀 틀린 표현은 아니니까 저는 그냥 그냥 오빠 정도가 제일 근데 얘는 약간 컷소리가 기본 탑재되어 있잖아 맞아 그렇기는 해요 연애할 때는 애교가 많긴 했어요 수납만 이정현이에요 여봉이 뭐 그 다음에 남자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레기 우레기? 우리애기 우레기 우레기? 나는 약간 중국집에서 우레기 있거든요 우레오? 우레오 김치말이국수 맛있거든 되게 못생긴 바닷물고기 우레기 오드레기 우레기 잡혔네 오드레기 같은 느낌도 나고 각자 주로 사용하는 호칭 오빠 밖에 없다 그랬고 호칭이나 애칭 있었나요? 반대로 여자친구가 불러줬던 애칭 저는 희한하게 동물이 많았어요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바지 올릴 때 맞나? 그건 나 나 말고 상대방 볼 때 코 파는 생선 코생 코생 코어 오늘 내가 소리를 못 대시벨을 못 올린다 오늘 조롱하지 마라 나한테는 조롱이 찬스인데 무슨 소리야 근데 사람을 보면 자꾸 무슨 동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곰돌이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었고 곰돌이 곰 같은 곰상 곰돌이 그 다음 수달 수달? 죽었어! 수달이가 죽었어 수달이가! 그건 그냥 싸움 존나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저를 불렀던 애칭 중에 기억에 남는 건 토리 토리? 그 무슨 뜻이에요? 방가방과 햄토리 닮았다고 해서 토리야 이렇게 불렀던 사람 있었어요 토리야 이런 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제 미니마우스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미니? 미니 미니마우스 저는 미니였고 미키가 있는 미니 미키 야 풋풋했다잉 이거 지금 민기 형이랑 사랑했네 아니죠 아니죠 너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나 이런 줄 알았지 어 그 뭐야? 메드 섹시쿨 메드 섹시쿨이었어?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미키 미니가 메드 섹시쿨으로 보고네 사인월드에 폴더가 있잖아요 거기에 미니 미키 폴더가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하하 너무 심격적이다 야 민기 어떻게냐 소리 못내서 너무 칠기팡이야 근데 지금 민기를 민키라고 부르는 사람 많잖아 민키! 전 민키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그거 왜냐면 요술공주 민키 그거 때문에 민키로 부르는 거 민키랑 헤어지고 민키 만난 거야? 난 당연히 민키 형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최악의 호칭 혹시 있었나요? 최악의 호칭? 울 애기 뭐 이런 건 좀 애기? 박신영 스타일이야 별명 지어주는 게 좀 위험한 게 별명 지어서 하면 좀 남들 있는 데서 그게 갑자기 튀어나올 때 너무 민망하고 나한테 장원이 아저씨 해가지고 짱아찌 라고 부르는 애가 있었어 그거는 여자친구죠? 근데 애들이 변형한단 말이야 짱아찌야? 짱아찌? 많이 절어져 있었나봐요 그 오빠 참 짱아찌 그 오빠 참 짱아찌 조롱의 대상이야 별명 짓기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나중에 가면 고추에도 별명 지어줍니다 아 뭐라구요? 자아를 만들어주는구나 그러더라고 쪼꾸미 이런 거 갑자기 나 쪼꾸미였어 아 귀엽게 이렇게 부를 수 있으니까 니꺼가 쪼꾸미였다고? 이렇게 쪼꾸미였다고? 아니 너도 나랑 닮아가지고 물어본거야 둘이 막장공격 길이 없이 그냥 그냥 맨손으로 싸운거야 다들 컨디션도 안좋은데 막장으로 싸우자 막장 이런 날 막장으로 승부 보는거야 어쨌든 쪼꾸미 쪼꾸미 귀엽다 저는 제가 들었던 별로 안좋았던 애칭은 똥강아지 똥깨 아니에요 똥깨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쓰는 애칭이니까 맞아요 그 오빠의 외할머니가 그 오빠를 똥강아지라고 불렀던거에요 그래서 그 애칭이 자기는 좋아서 부르는데 나는 이제 내 친구들 인데서 똥강아지야 막 이러니까 그렇지 똥깨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똥을 싸우자 진짜 막장으로 갔다 세게 가자 컨디션도 안좋은데 오늘같은 날은 홈런으로 승부 보는 수 밖에 없어 불과 30분 전에 유튜브 조심하자고 자극적인거 문제가 될만한거 다 자른다고 했잖아 그런거 신경쓸게 너네들 다 컨디셋이 너무 안좋아 다음주도 한일차 안에서 바로 전량을 바꿔서 달려올다 오늘은 안타 쌓아가지고 득점 올리기가 불가능해 안 돼 그냥 무조건 풀스윙에 홈런을 노리자 저는 살면서 애칭을 불러본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진짜 한 번도 없어 사실 경상도남자 미칠거같애 만약에 여자친구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자기야라고 이제 불러주기를 빨리 벌써부터 아 그것도 안돼? 어 나 너무 힘들거같애 자기야도 안돼? 어 힘들거같애 그럼 이름만 돼 무조건? 저는 무조건 이름 불러요 보소 보소하는거 아니야?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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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이소 아 그렇구나 한 번도 안해봐가지고 결혼하면 그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애칭을 불러본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부산여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그 친구는 부산여자분들을 생각하면 오빠야를 생각하잖아 근데 성격상 그런걸 오빠야를 못하더라고 햄아 햄 햄 햄 햄 나한테 항상 햄이라고 불렀어 햄 장훈이 햄 돼지고기 그 햄 때문에 햄이라고 하는거냐고 그건가? 너무 짜증났어 언제 만났던 부대찌기 같잖아 당대하실 때 만났나요? 아니아니아니 큰 오해를 이스타일에 웃긴걸 계속해서 저장해놓는데 연하는 평생 귀엽다 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고모보가 60대입니다 근데 고모보다 8살 어린 연하래요 아직도 싸우면은 누나는 내가 아직도 애기같애 라고 싸우면 68이랑 자식들이 30대인데 싸우면 귀박낸대요 너무 힘들다고 미칠 것 같다고 그러네 사이 되게 좋으신가보다 그러네 60대 초반이 누나한테 내가 아직도 애기같냐고 얘기를 하고 어떤 유치원에서 애기들한테 퀴즈를 냈대요 아빠가 집에 왔을 때 엄마한테 뭐라고 해 어떤 애기가 손들고 누나 보고싶었어 하이 좋네 거기 하이 좋네 그래서 평소에 아빠가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애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직원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뒤집어졌다 두 번째 거는 너무 진짜 사랑스럽다 귀여웠죠 그래 사랑스럽다 근데 실제로 연하랑 결혼한다고 다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진짜 좀 금슬이 좋거나 이렇게 하면 할 것 같은데 보통 연하는 저는 연상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연하 꼭 하울의 움직이는 성 프로필 사진으로 아 그거 진짜 최악이야 많이 있었네 하울과 만난 적이 있나요 SNS에서 보자마자 빵 터졌거든요 뭐 뭐 하울이 할머니로 변신한 여자 주인공이랑 같이 있는 걸 부자로 존나 웃기게 났어요 손문선씨 그러면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야 홈런 쳐야 될 거 아니야 홀수인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어쨌든 그래서 호칭이나 애칭을 쓰면 관계가 좀 좋아질 순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과 여 그들만의 각자만의 세계 이야기인데 이거는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남자들의 동굴 세계가 있고요 여자들의 쇼핑 세계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자연 상태에서 동물들이 상처를 입으면 일단 동굴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웅크리고 가만히 있는데요 회복 왜냐하면 호흡을 최소로 하면서 안정시키면서 상처가 이제 회복되도록 몸을 안정상태에 두는 건데 이렇게 해야 상처가 빨리 회복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남자도 마찬가지로 뭔가 크게 힘든 일이 있거나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자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여자들은 이제 쇼핑 세계를 좀 이해해줄 필요가 있는데 정서적 허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 정서가 뭔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거나 내 마음이 목마르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이 두 가지 다른 쪽으로 물꼬를 치게 되는데 사실은 정서가 배가 고픈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거랑 아 배고파 또 다른 하나는 맘에 드는 물건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래요 아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맵고 짠 음식이 땡기잖아요 약간 음식이 막 땡기잖아요 그래서 한 파트가 먹는 쪽이라면 또 다른 파트는 이제 물건이 없다고 느끼는 거래요 여기 두 케이스가 다 있네요 먹는 건 저거 물건 사는 건 미녀잖아요 우리 둘 다 그냥 정서적 허기였던 것 뿐이잖아요 본연 그냥 허기 아니에요? 리얼? 정서적 허기야 근데 실제 드시긴 하잖아요 근데 근데 그치? 먹으면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실제 먹으면 채워지고 그래서 해결이 돼지 왜? 먹으면 괜찮아지는 건 그냥 허기인가? 그냥 허기야? 그냥 허기에요? 그냥 허기야? 기본적으로 쇼핑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보다 유독 쇼핑을 많이 한다 갑자기 유독 쇼핑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면 뭔가 정서적 허기를 있다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남자는 인정 여자는 디테일 이것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웃어주는 것 자체가 이제 커다란 인정인데 특히 사람은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말로 칭찬해줄 수도 있지만 뭐 비언어 요소 그렇죠 표정이나 약간 미소나 제스처 이런 경우가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할 때는 백방이라고 하는 제스처가 있거든요 뭐예요? 백방이다 처음만 아는 남자든 오래 본 남자든 집에 있는 남편이든 네 양손으로 입을 가리고 아 그렇게 웃는 거만 입을 가리고 한 손보다 양손이 더 효과적이래요? 아아 그리고 어깨를 살짝 들면서 막 웃는다 하면 깔깔깔깔깔깔깔 이러면서 이제 약간 길이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다 남편한테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남편한테도 효과적이라고 알겠습니다 난 지금 소문되고 손 진짜 말랐다 이 생각 홈런을 치기 위해 스윙을 휘두른 모습입니다 아 비 맞았네 자 그래서 남성 언어가 인정이라면 여성 언어는 디테일입니다 질문 나갑니다 응 자 같이 쇼핑하다가 오빠 이개나 이개나 응 뭐라고 대답하나요? 흰색이나 핑크색이나 아 질문 떨어지는 생각 흰색은 이래서 올리고 핑크는 이래서 올린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럼 사죠 그럼 사죠 그럼 둘 다 그럼 둘 다 사죠 나는 둘 다 난 둘 다 정확하게 정확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럴 때 어 둘 다 괜찮은데? 둘 다 잘 어울리는데? 이러는데 관심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거든요 여자들은 별로 좋지 맞아요 사실 실제 관심 없거든요 어차피 네가 마음에 선택한 게 다 있는데 그냥 그걸 얘기하면 될걸 그래서 디테일로 가라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 안해도 예를 들어서 흰색은 어려 보이고 분홍색은 좀 날씬해 보인다 이렇게 그냥 디테일만 잡아주면 어차피 창석 씨가 말한 것처럼 여자는 결정해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해주면 어 되게 주입게 보고 있네 어 이 오빠가 나한테 지금 관심이 있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센스 있네 또 이렇게 느끼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은근히 남자들이 알 것 같은데 전혀 그 현실에서는 우리도 압니다 현실에서는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초반에 해줍니다 어 나중에 이제 긴장감이 좀 풀릴 뿐이죠 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암기처럼 외워두면 거의 확실하게 여자들이 좋아할 멘트 스킬이니까 공유합니다 외워야죠 디테일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가세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은 첫 번째 건 어려보이고 첫 번째 건 어려보이고 두 번째 건 좀 우아하네 어 항상 요렇게 가네 모든 간에 아니 몇 개를 정해놓으면 되죠 어려 보이는 거 우아해 보이는 거 그 다음 화사해 보이는 거 세련돼 보이는 거 이런 거를 아니야 그렇게 넘어가면 남자들이 따지 헷갈리기 싫어 첫 번째 거는 너랑 잘 어울리는데 두 번째 게 날씬해 보이네 요걸로 갑시다 옷이 장르가 바뀌어도 껴 넣을 수 있어 날씬해 보인다고 하면 그럼 나 뚱뚱하다는 거야 오예 맞아 맞아 근데 차라리 어려 보인다가 나을 거 같아요 맞아 어려 보인다 그래 첫 번째 건 자기랑 잘 어울리고 두 번째 건 좀 어려 보인다 둘 다 나쁘지 않네 요렇게 갑시다 옷이 뭐든 간에 그 옷이 뭐든 간에 정답은 똑같아 정답은 똑같아 요렇게 갑시다 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도파민 얘기했잖아요 네 도파민 떨어지면서는 다들 디테일이 떨어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자기 패턴으로 돌아오는데 상대방을 대할 때 보통은 자기 스스로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는 걸로 돌아가게 된대요 오 오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도파민 돌 때는 신경 많이 쓰고 이러다가 편해지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나 대하듯이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소중히 대했는지가 여기서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좋았는지 아 그 다음에 이런 건 되게 의미 있다 어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고 다독여줬는지 자신한테 충분한 휴식과 즐거움을 줬는지 좋은 것들을 자기에게 선물을 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상대방한테도 잘 하지 못한대요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상대방한테도 좀 좋은 걸 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줄 줄 안다 뭐 약간 요한거랑 좀 일맥상통하네요 네 자기 자신과의 관계부터 잘 부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잘 몰라 정말 최고 글자 Нет 네 아 네 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